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ECB 금리 결정회의가 열흘 남은 상황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유로존에 인플레이션 둔화는 계속되겠지만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3월 1일부터 6개월간 휘발유 수출을 예시 금지한다고 알렉산드로 노박 부총리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자료를 통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 기술주를 폭풍 매수해온 해지 펀드들이 7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이 주식을 매도하고 있으며 필수 소비재 기업 등 변동성이 적은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선시대 박수현 지금은 해선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선시대 박수현입니다. 1월 FMC 의사로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등 굵직한 이벤트들을 지나면서 지난 2월 1일 동안 미국 증시는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위험 선호 심리가 우회에 있다 보니 비트코인은 26개월 만에 5만 4천 달러를 돌파하는 등 주가 약세 폭은 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셧다운 우려도 드리운 가운데 오늘은 어떤 흐름을 이어가게 될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의 주요 경제 표현들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미국 1월 신규 주택 판매는 66만 2천 채로 전월 대비 1.5% 증가했지만 예상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 미국 내구제 수준은 마이너스 6.1%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크게 하회했고 근원 내구제 수준 역시 마이너스 0.3%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컨퍼런스 보드가 집계한 2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마지막으로 내일 오전 6시 30분에는 미국 석유협회가 집계한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됩니다. 네 화요일 경제 지표 일정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는데요.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네 화요일엔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이젠 제가 일주일에 원래 두 번씩 출연을 하다가 이제 매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이세돌 바둑 황제죠. 이세돌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바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복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해외 선물을 하면서 정말 복귀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바둑에서 한 번 두고 난 바둑을 다시 처음에 두었던 대로 한 수 한 수 첫 수부터 다시 바둑을 두는 걸 복귀라고 하죠. 지면 왜 졌는지 이겼으면 어떻게 이겼고 어떻게 더 발전을 할지가 복귀해요.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고 난 다음에 하루에 보통 평균 3번에서 4번 정도 거래를 하실 거예요. 거래를 하고 나서 만약에 수익이 났다 그러면 왜 수익이 났는지 좀 더 내가 수익을 더 가져가면 어떤 부분이 좀 미흡했는지 만약에 손실이 났다면 왜 내가 여기에서 뭘 놓쳐서 손실을 했었는지 이걸 그때 당시에 차트를 다시 놓고 그러니까 캔들을 앞에 걸 보지 마시고 그때 상황에서 캔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복귀를 하면 그게 정말 여러분들한테 공부 정말 100가지 하시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귀라는 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래했을 때 멘탈과 나중에 거래가 끝나고 나서 다음 날이라든가 이렇게 복귀를 했었을 때 멘탈은 천지차이겠죠. 그런 상황에서 냉철하게 여러분들이 거래했던 걸 복귀를 하는 습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전날 거래했던 걸 복귀한다고 하면 굉장히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한 번 복귀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보시는 게 해외 선물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인사를 너무나도 꽉 차게 준비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내가 오늘도 수익을 냈다라고 하더라도 우연으로 이렇게 닫고 문을 닫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서 수익을 냈는지 그리고 실패했다면 어떤 부분이 좀 부족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복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혼자서 하기에는 이런 복귀 자체가 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스터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런 방법들까지 그리고 수익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함께 배워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마스터님이 직접 작성을 해주신 파워노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 자료집도 꼭 신청해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방송 끝까지 나갈 예정이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신 다음에 링크 누르시고 입장코드는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이 방법이 잘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자샷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저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셔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이슈들 하나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현재 프리장에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0.25% 올라가면서 빨간불 켜고 있고요. 지금 18,027포인트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9시 32분경에 18,040포인트를 좀 기록해준 바도 있긴 하지만 이내 좀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8,000포인트를 깨기도 했는데요. 다시금 V자 반증 보여주면서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있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제피 모건 CEO가 지금 헤드라인 보시면 Cautious about Soft Landing for Economy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 랜딩에 대해서 조금은 조심스럽다라는 헤드라인인데요. 다이먼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예상보다 금리가 더 높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양적 빈축, 큐티와 재정적자,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장의 연착률 확률을 70에서 80%로 보고는 있지만 나는 이 절반 정도로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와 관해서는 이 부분을 좀 우려를 하고는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리스크에 노출된 상당수는 스트레스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좀 처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너무 오랫동안 금리가 낮았던 부분에 대한 정상화 과정으로 디폴트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위기 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SVB와 퍼스트 리퍼블릭 그리고 뉴욕 커뮤니티 벤쿠프는 매우 지역적이면서도 특이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인터넷 법을 관해 좀 다른 상황이다라고 조금은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오늘 이런 발언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에 풀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요.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지금 글로벌 이코노미가 리미스 리조 리엔드 러스 유에세에 스코스 라이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글로벌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강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 안에 계속해서 미국 경제의 강세가 조금은 뒷받침됐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G20 회의를 앞두고 공개된 연설문에서 옐런 재무장관은 IMF와 다른 예측가들이 지난해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둔화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청장률은 3.1%로 예상치를 웃돌았고 인플레이션은 하락했으며 올해 약 80%의 경제에서 물가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는데요. 미국 인플레이션도 정점에서 크게 하락을 했고 노동시장은 역사적으로 강했다며 주요 연령대계 노동력이 전염병 이준 수준보다 높고 그리고 실업률은 역사적 최저치에 가까워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IMF는 지난달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2024년 3.1%로 10월 전망치보다 0.2% 상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사 두 개 살펴보고 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이 해피모컴 CEO는 계속해서 AI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는 좀 기대감을 다시금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올해 화두는 AI, AI 반도체, 온 디바이스, 여러 가지 AI에 관련된 이런 기업군들의 실적들이라든가 앞으로의 이 기업들의 탄탄한 성장률 이런 게 지금 JP모건 같은 CEO는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 지금 시장에서는 아마 미국 경제가 70%, 80% 연착륙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 JP모건 CEO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연착륙은 하되 70%, 80% 정도의 확률로 연착륙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중요한 게 있죠.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이 거의 2년 동안 금리 인상이 되어왔어요. 금리 인상이 되어오면서 지금 현재 상업용 부동산에 지금 굉장히 리스크가 쌓여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도 PF 부동산 관련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관계인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금리로 인해가지고 이러한 부동산 시장이 좀 타격을 받을 경우에는 이 부동산에 대출을 해줬던 이런 기업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2008년도에 리모브라더스 사태 금융 붕괴까지는 안이 가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타격이 올 거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시장 전반적으로 아마 좀 타격이 오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70%, 80%의 연착륙보다는 좀 확률은 자기는 반반을 두고 있다. 이렇게 설명한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JP모건 CEO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보수적인 입장으로 지금 멘트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긴 했는데 두 번째 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니 디론 장관은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출 수 있는 요인으로 발언이 좀 해석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올해 미국에 대선이 있어요. 그다음에 JP모건의 아까 CEO는 그냥 사기업이죠. 민간이죠. 그런데 앨런 의장은 재무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 미국 경제 안 좋습니다. 그러면 미국 대선에 도움이 될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보내는 메시지 입장에서 정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앨런 재무 장관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멘트를 할 수가 없겠죠. 현재 노동 시장이 탄탄하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그냥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앞으로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올해 적어도 3분기 하반기 3분기의 하반기라고 보면 거의 8, 9월달 이 정도 되면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한 차례 정도 시작이 된다. 선제적으로 미국의 어떤 연착륙을 끌어오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는 시행이 될 것이다. 그런데 섣불로게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죠. 물론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 이 부분이 항상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좀 접근법을 가져갈 겁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다 알고 있죠. 올해 적게는 3번, 많게는 4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한 번에 빅스택 같은 0.5% 이렇게 큰 폭의 금리 인하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0.25, 0.25 이렇게 해서 3번에서 4번 정도는 금리 인하를 시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네, 마스터님과 함께 두 가지 이슈 좀 자세하게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마스터님과 함께 하신다면요. 매일매일 이슈 풀이 뿐만 아니라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리고 계시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노란톱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선물 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을 공부함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를 나눠드리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업에 켜셔서 스캔하신 다음에 링크 누르시고 입장코드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나스닥 방향성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표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오늘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살짝 삐그덕하신 것 같은데 오늘 매수 시그널 약간 고민하신 거예요? 고민한 게 아니고 오늘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지표는 어떻게 결과치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S&P나 나스닥 모두 지금 굉장히 고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여기에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강력한 어떤 호재가 나오지 않으면 지금 현재 고점을 돌파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또 좋은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먼저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현재 18,144.75 고점을 찍었죠. 이때 고점을 찍고 조금 후퇴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깜짝 실적 발표였죠. 4분기 실적 발표가 나면서 그 모멘텀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던 그러한 분위기다. 현재 보시게 되면 17,700선이 이제 앞으로의 큰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17,700은 지지선 역할을 할 것이고요. 이 안에서의 어떤 박스권의 흐름을 계속해서 일단 보일 거다. 그러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17,700이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조금 더 파동이 하방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공교롭게도 전자에 한 번 지지를 받았던 자리죠. 17,200선까지는 다시 한 번 후퇴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현재 지금 보조지표 스토케스틱을 보시게 되면 현재 골드크로스가 나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 상단 18,144, 그 다음에 하단 17,700 이 사이에서의 박스권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상승에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모멘텀이 현재로서는 좀 약하다. 실적 발표는 할 거 다 낫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떤 강력한 상승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진짜 사상 최고가의 이 가격을 돌파할 수는 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유념해가지고 거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스닥 60분 차트 오늘 이제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되는데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은 지금 오늘의 시가이죠. 시가이면서 지금 요단강 보시게 되면 요단강 상단에 지금 현재 위치해 있어요. 어제 찍었던 고점이 18,060짜리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더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18,09 이 라인까지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18,09 이 자리는 또 단기 매도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서 18,03까지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다. 만약에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가 나면서 12시 예를 들어서 종가 기준으로 12시에 17,975 이 라인이 무너진다. 이 라인이 무너지게 되면 다시 한 번 하방으로 빠지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세 번째 하방 돌파겠죠. 이날 첫 번째 돌파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17,922가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하방으로 떨어지게 되면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이 라인까지 떨어집니다. 이 라인이 17,847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17,847 여러분 차트에 꼭 표시를 해놓으십시오. 이 자리는 굉장히 현재 이 파동 지금 진행되고 있는 파동에서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대응 방법은 18,091,092 여기에서는 단기 매도로 대응을 하셔도 돼요. 그 대신 현재 추세는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매도를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이 짧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8,033까지만 본다. 그리고 만약에 17,974가 하방으로 깨진다. 그러면 조종시 매도가 되는 거고요. 1차적으로는 전자의 저점 17,922인데 17,846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 17,846은 이제 반대로 단기 매수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단 18,091, 하단 17,846 이 안에 레인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이제 옆집 개나 줘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이 위로 상단으로 고점이 뚫리고 간다. 추경 매수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다기 해서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많이 올라왔으니까 매도 한번 잡아볼까?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아니고 아마 내일까지는 180,922 하단 17,846 이 안에서의 흐름이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타점을 잡아가지고 매수냐 매도냐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적 발표가 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상승의 모멘텀은 조금 부족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기술적으로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이전 방향성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에도 예시로 또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매일매일 이런 자세한 자릿값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투빵 들어오셔서 매일 좀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꾹 누르신 다음에 입장 코드는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게 된다면 마스터님께서 작성해주신 파워누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다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파워노트 안에서 차트가 어떻게 좀 형성이 되는지 기본적으로 차트 매매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꼭 무료로 신청해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나스닥은 여기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오일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크루도 오일입니다. 오일은 지금 0.61% 올라가면서 빨간 불 켜고 있고요. 78.04달러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10시 40분 전까지는 조금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줬지만 이 이후로 좀 급증세 나와주면서 78달러선까지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잠시 후의 방향성 체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오일과 관련한 이슈도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이슈입니다. 오일 이슈는요.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지금 홍해 혼란으로 인해서 운송 비용의 150% 급증해서 인플레이션을 높일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자면 홍해 해운 항로의 장애로 운송 비용이 급증했으며 이는 핵심 인플레이션을 0.5%포인트 추가 상승시킬 수 있고 미국의 수입 물가가 2024년 말까지 3.5%포인트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효과는 수입 가격에는 2개월 이내에 반영될 수 있고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8개월에서 10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품 소비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면서 광범위한 공급망은 거의 제약받지 않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팬데믹으로 공급망 혼란이 발생했던 2021년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5일과 관련해서 이슈 살펴보고 왔습니다. 마스터님 지금 운임 상승으로 이 기사는 코로나 시기처럼 급등하는 그런 상황을 예상하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인플레이션의 가격이 반영되기까지는 8개월에서 10개월이 걸린다고 말을 했잖아요. 이 정도면 미국의 연준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계실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CPI가 근원 CPI가 있고 그냥 CPI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원 CPI에는 실질적으로 식료품과 에너지가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지금 이 부분의 CPI의 어떠한 금리 인하 요소에 에너지 가격이 얼만큼 영향을 줬느냐는 사실상 그 부분을 빼고 생각할 여지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홍해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인플레이션, CPI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끼치려고 하면 적어도 이제 8개월 거의 연말 되서나 이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리 인하하고는 지금 이 유수하고 연관을 지었을 때 크게 영향력은 없다. 물론 이제 수입물가, 수입하는 입장에서의 어떤 운송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마 굉장히 좀 타격을 좀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금리 인하와 연결을 해서 이 홍해 사태를 생각을 할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입가격에는 2개월 이내에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봤는데 이 부분은 그럼 저희가 좀 우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네, 이건 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5위과 관련해서 이슈 먼저 풀어봤는데요. 이렇게 조금은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이슈들이 나왔을 때만큼은 우리 남한산성 마요사님의 견해를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꾹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이 방법이 잘 안 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자석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요사님 성함 줘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크루도홀과 관련해서 방향성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마요사님 표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오늘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매수 시그널 들어주신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일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 분석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지금 오일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굉장히 박스권으로 오늘 좀 특별하게 박스권으로 많이 치고받고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한쪽 방향으로 쏠리게 되면 강하게 튀어가는 그러한 영향력이,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은 좀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오일 같은 경우에 지금 데드클로스가 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일이 좀 빠질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오일이 빠지지 않고 76.62 이 자리를 지켜내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물론 이유가 다 있었던 어제 하루였었는데 이 은봉이 굉장히 중요하죠. 보시게 되면 위꼬리, 아래꼬리 달린 이 캔들 이후에 은봉이 나오면서 확연하게 76.62 아래로는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다시 어제 76.62를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일 같은 경우에는 또 아까 나스닥처럼 이 상단에서의 박스권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적어도 박스권 상단까지는 상승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이 파동은 오일 같은 경우에 82달러까지는 일단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현재는 잔존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60분짜리 보시게 되면 좀 이해가 더 가실 겁니다. 60분짜리 보시게 되면 오늘 계속해서 제가 좀 말씀을 아까 드렸던 게 이 캔들에서 지금 요단강 위이지만 시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오늘 일봉이 잠깐 은봉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양봉으로 바뀌었고요. 다시 또 일봉이 은봉으로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하방으로 떨어지게 되면 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어요. 76.40까지 하방은 열려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직전 캔들이 다시 시가 위로 회복을 하면서 두 개의 지금 장떼 양봉을 만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 이 시간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예상을 해야 되냐면 77.61 위에서는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 78.90까지 상단은 열려져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만약에 77.61까지 다시 조종을 주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되는 거고 목표가는 78.90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만약에 77.61의 매수를 들어갔는데 60분짜리가 77.61 아래에서 애처럼 이렇게 종과가 끝난다. 그러면 이 타임에 손절을 하셔야 돼요. 손절을 하고 이때는 이제 반대로 매도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매도로 대응을 한다. 그러면 76.40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일 같은 경우에는 상단은 78.9, 하단은 76.4. 여기에서 피봇 자리는 76.61, 76.61 위에서는 여러분들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거고요. 77.61 아래에서는 매도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수, 매도 다 가능한 자리인데 현재 오일이 위치해 있는 자리가 78.17이죠. 현재로서는 77.61 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 상황에서 오일은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좀 조종을 줄 때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오일은 조종 줄 때 매수하는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자리값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투빵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이러한 전략들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이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시고 입장코드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일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골드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입니다. 현재 골드는 0.3%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45달러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2048달러를 9시경에 기록을 해주기는 했지만 이 부분보다는 살짝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시 11시 14분경부터 계속 올라가주고 있는데요. 오늘 골드는 어떤 흐름 보여줄지 잠시 후에 체크해보도록 하고요.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골드와 관련된 이슈는 달러와 N화 관련 기사 가지고 왔습니다. N화 매도세가 3개월 만에 최고치로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는 확대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미국산품선물거래위원회 데이터에 따르면 20일 기준 비상업 부문의 달러 대비 N화 순매도 포지션은 12만 778개액을 기록하면서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 확대가 지속된다는 인식에 N화 매도 그리고 달러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지난주에 N화 순매도폭은 2017년 11월 이후에 6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주은행은 N화 매도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라고 내려봤는데요. 마스터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실지 이 부분과 함께 달러 그리고 골드까지 엮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지금 달러 인덱스를 보면서 N화를 좀 빼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N화가 계속 이렇게 약세를 보이게 된다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고 골드는 다시금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지펀드에서 N화를 계속해서 매도를 한다. 그런데 달러 N은 현재 1달러가 지금 현재 150엔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달러가 강세고 N화가 약세란 말이죠. 그러면 달러가 강세고 N화가 약세인데 사실상 N화도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에 속하고 달러도 안전자산에 속하고 골드도 안전자산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개를 비교를 했었을 때 지금 가장 강한 게 달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이 골드가 되는 거고 N화가 지금 가장 약해요. 그런데 N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예전에 FX, 포론익스체인지를 올해 또 제가 거래를 했었는데 BOJ,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장 개입을 자주 해요. 그래서 환율 시기에서 조작국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환율 조작국에 많이 포함이 됐었어요. 우리 한국은행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원화가 좀 방어를 해야겠다. 그러면 엄청나게 한국은행에서 푸시를 해가지고 중앙은행이 개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달러를 산다거나 왕창 산다거나 달러를 판다거나 이런 식으로 N화를 산다거나 N화를 판다거나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예요. 그런데 일본 BOJ, 일본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또 심합니다.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N화 같은 경우에는 해지펀드가 어떻게 하든 간에 N화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지금 달러 강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반대급부적으로 지금 골드가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드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본다라는 그 시점은 금리 인하가 이제 거의 도래했다. 이러한 어떤 뉴스가 나온다거나 이러한 호재가 나왔다고 했을 경우에 골드가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골드 이슈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방향성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오늘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을까요? 네. 현재 골드 같은 경우에 조금 상단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한번 차트를 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일단 보시게 되면 골드 일봉상 차트입니다. 일봉상 보시게 되면 이때부터 지금 현재 골드 크로스가 났죠. 골드 크로스가 나서 우상향이 됐고 2025.5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2025.5 위로 안착한 이후에 2025.5 아래로 하향,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지받는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상단 같은 경우에 2049를 또 돌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오일도 설명을 드렸고 나스닥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며칠째 계속해서 큰 박스의 흐름을 모든 상품들이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이러한 박스가 한쪽이 무너졌을 때는 강하게 어떠한 추세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2049 여기가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한 번 정도 골드가 돌파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요. 돌파하게 된다 그러면 2068 이 라인까지는 한 번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지금 모멘텀을 축적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60분짜리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 60분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실 자리는 어디냐면 2041.6입니다. 2041.6 위에서는 매수 관점이고요. 2041.6 아래에서는 매도 관점이에요. 그래서 골드는 아직은 현재 박스권인데 어느 쪽으로 튈지는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거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골드가 2041.6까지 내려온다. 그렇다라고 보면 오늘의 고점 2049까지 다시 매수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2041.6에 여러분들이 진입을 했는데 2041.6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그러면 다시 하방은 2037.6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다.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상단 2049 하단은 2037. 좀 골드 같은 경우는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크게 변동성이 지금 있는 그런 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트렌드에 맞게끔 우리가 또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드는 작은 레인지 안에서 우리가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고점은 2049까지 하방은 2037.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봉상의 이 박스꽃 하단이 뚫리든 상단이 뚫리든 뚫리게 되면 그때는 1A로 아마 거의 일주일 정도는 추세가 형성이 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마스터님과 함께 골드에 대한 전략도 챙겨봤습니다. 계속해서 박스 상단 하단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뚫게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투빵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노란투빵 들어오시게 된다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링크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스터님께서 매일매일 또 이렇게 진행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전과 오후 이 두 번에 걸쳐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투빵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고 입장코드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증시 개정 상황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 한국 시각으로 11시 30분 혼조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품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와 유료 FX는 파란불 켜고 있고요. 나머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나스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현재 0.19% 올라가고 있습니다. 18,000포인트를 좀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장 직후에 바로 18,000포인트까지 급하게 내려가기도 했지만 이내 다시 올라와 주면서 18,020포인트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봉상으로 지금 파란불을 띄우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될지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정에는 콘퍼런스 보드가 집계한 2월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어서 크루도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일은 0.53% 올라가고 있습니다. 77.97달러선 지나가고 있고요. 78.17달러선까지 23시 07분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점보다는 살짝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개장 이후에 특별한 큰 장대, 양봉이나 은봉은 체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골드노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골드는 0.32% 올라가면서 강보악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45달러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10년물 국채금리와 달러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개장 이후에도 큰 움직임 없이 보악권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로FX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FX 같은 경우는 약법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0.03% 밀리면서 파란불 켜고 있고요. 1.085, 250달러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추렁거림이 나왔기 때문에 조심해서 함께 매매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그러면 바로 전략 실시간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사님 먼저 나스닥부터 살펴볼까요? 네,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계속해서 지금 장 시작되고 나서 지금 위아래로 공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7975 이 자리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17975까지 기다렸는데 12시가 거의 도달이 됐다. 그러면 뭐다? 오늘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가 있죠. 그러니까 12시 이전에 체결이 안 된 상황이라면 그냥 포지션 없이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 난 이후에 움직이는 방향을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17975 이 자리가 매수자리로 좋다. 여기서 만약에 매수로 들어간다. 그러면 짧게는 오늘 고점 18033도 괜찮겠지만 18059까지 어제 찍었던 고점까지 보실 수가 있다. 만약에 반대로 18091 여기까지 그냥 이대로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반대로 여러분들이 매도 단기 매도로 들어가서 18033까지 볼 수가 있다. 만약에 1809 이래 매도를 들어갔는데 양봉으로 이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다. 그러면 바로 그냥 이 자리에서 손절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조정 줄 때 다시 매도로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오늘 같은 날은 수익 내기가 굉장히 또 쉬운 날이에요. 이렇게 뭐랄까요. 답안지가 나와 있는 이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난 이후에 17951, 17951 하방으로 깨질 수도 있겠죠.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치가 예상치하고 굉장히 상해하게 나온다. 그러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17951 아래에서는 매도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거고 목표가는 17847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 17847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단은 18091 이 레인지 안에서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오늘 쉽게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전략 챙겨보고 왔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 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게 된다면요. 이런 방향성 그리고 자리가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나스닥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더 많다라고 한다면 지금 바로 하단에 QR 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S&P500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원님, S&P500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S&P500은 사실상 지금 굉장히 혼조세로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지금 현재 매수세가 좀 확연한데 지금 S&P500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혼조세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현재 지금 5080 현재 정확하게 우리가 S&P를 본다고 하면 매도보다는 현재는 매수 쪽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나스닥은 여러분들이 매수로 바로 들어가셔도 되는데 S&P는 조금 관망을 하셨다가 차라리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난 이후에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S&P 같은 경우에는 5077.5, 오늘의 시가죠. 5077.5 아래에서 종가가 끝나는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조종시 매도가 되는 거고요. 목표가는 5061까지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다시 5084 이 위로 회복이 된다. 그러면 조종시 매수가 되는 거고요. 상단은 5098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S&P 같은 경우에는 상단 5098 그리고 하단은 5060. 이 레인지 안에서 오늘 S&P는 움직이는데 5084 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적극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5077 아래로 깨졌다. 그러면 5077 아래에서는 매도로 대응을 하셔가지고 5061 여기까지 목표가를 두고 여러분들이 매도로 S&P는 대응을 하시면 S&P도 오늘 그렇게 어려운 그러한 장은 아니다. 하지만 S&P 같은 경우는 차라리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가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리스크 측면에서 좀 안전하게 거래를 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S&P와 관련해서는 12시에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 이후에 조금 더 정확한 방향성 잡아보자고 해주셨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투빵 들어오셔서 방송 이후에도 전략제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방송 끝나기 전까지 빠르게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골드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사님 골드는 오늘 매수 매일도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실까요? 현재는 매수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사실상 소비자 신뢰지수가 그렇게 큰 임팩트 있는 지표는 아니에요. 어떤 추세를 그냥 확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러한 지표는 아닌데 골드 같은 경우에는 12시에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가 되면 위아래로 굉장히 많이 흔들어요. 이 부분은 제가 전에 한번 공개 방송 때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또 수익도 우리가 냈던 그런 과거가 있는데 여러분들 골드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41.6 이 자리가 오늘의 피벗자리입니다. 그래서 2041.6 위에서는 매수 관점이고 2041.6 아래에서는 매도 관점입니다. 상단은 2049까지만 보자 하단은 2037.6까지만 보자. 이 안에서의 흐름으로 골드는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 나오기 전에 2041.6까지 내려온다. 그럼 여기에서 매수를 취하셔도 돼요. 여기에서 매수 취해서 다시 직전 고점 2048까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전에 2041.6을 터치를 안 했다.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 나기 전까지 터치를 안 했다고 하면 그냥 기다리셨다가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가 날 때 그때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방향성을 본다는 것은 딱 정해졌죠. 2041.6 아래에서 자꾸 움직인다. 그러면 매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고요. 2041.6 위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 난 이후에 그러면 매수로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고 오늘 골드도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지금 11시 40분인데 앞으로 소비자 신뢰지수 20분 정도 남았어요. 20분 전에 2041.6 여기에 터치한다 그러면 매수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진입이 된 상태다. 진입이 된 상태인데 내가 아직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가 12시에 대기 중에 있다. 이때는 꼭 스탑을 골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리스크 차원에서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골드까지 개장 이후의 흐름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12시 이후의 자리값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이후의 방향성 그리고 자리값이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방송 끝나기 전까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이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신 다음에 링크 누르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이 방법이 잘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자자 0082번으로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링크 누르고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마스터님께서 직접 작성해주신 30페이지가 넘는 파워노트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어디에서도 찾아보실 수가 없으시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셔서 다운받고 싶습니다. 라고 꼭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 링크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스터님께서 매일매일도 진행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당장 내일부터 또 목요일까지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 통해서 궁금한 점들 꼭 여쭤봐 주시고요. 방송보다 더 가깝게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략들 챙겨봤는데요. 아쉽지만 그럼 여기서 마스터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자정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낮게 나오고 자정 종가 기준 17,975포인트 이틀씩 매도하는 전략 세워봤고요. 다음으로 크루도오일 같은 경우에는 82달러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하고 오늘은 변곡점 77.61달러에서 양방향 매매 전략 챙기자 라고 담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골드입니다. 골드는 2025.5달러 안짝 후 지지받는 중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라고 체크해봤고요. 2049달러 돌파 가능성이 높고 이 자리 돌파 시엔 2068달러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챙겨봤습니다. 오늘은 저점 2037달러 그리고 고점은 2049달러를 잡고 변곡점 2041.6달러에서 양방향 거래로 담아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